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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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흩어보면은 지금 자식이 둘 있잖아요? 네네. 흩어보면은 제대로 봐줄게요. 팬이라니까. 속 썩는 자식은 일단은 내가 말을 해줘요. 불효자 뭐 이런건 요즘에 효자 있지는 않지만 속만 안 썩이도 효자거든 내가 봤을 때는 속 썩이도 자식은 없어 본인 자식 덕은 있다 크게 보면 부모 덕은 없어 본인도 그리고 또 우리 시대가 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다 나라 덕이 없는 거지 근데 남편은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라면 상극이야 근데 어떻게 살았냐? 그냥 살았어 쉽게 해서 그냥 살았다는 소리가 뭐냐? 본인은 그냥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감수하고 감수한다기보단 제가 성격이 솔직하다고 해야 되나? 참지 못해요 아닌 건 바로 얘기해요 시댁에 가서도 어른들이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저는 대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도 대신 저희 남편한테도 너무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침없이 걸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걸린 게 없이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남편은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되게 소심해요 A형 트리플 A형이라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B형인데 성격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남편이 사진을 보거나 뭐 이렇게 봤을 때 저를 만나기 전에 웃는 얼굴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도 인정해요 저를 만나면서 웃는 것도 알게 되고 농담도 하게 되고 맨날 매사에 진지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장난개가 되게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뒤끝이 없어요 그건 모르지 아니 그러니까 막 질러놓고 뒤끝은 없어요 근데 질러놓고 상처를 줘놓고 뒤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끝은 없는데 저희 남편은 이제 담아두고 담아두고 한꺼번에 터지거나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신혼 초반에 저희 남편 성격이 지금은 저로 인해서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당신한테 큰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이 여태까지 자기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살았는데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날 보면서 배웠대요 그 다음부터는 안 참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맞짱 뜨는 거죠 계속 그래서 저도 술 좋아하고 남편도 술 그냥 뭐 싫어하지는 않은 편인데 술 친구로 만났어요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술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하고 술 먹기가 싫어요 누구랑 술 먹으면 뭐 친구들이랑 먹거나 주변 근데 술은 안 맞더라고요 뭔지 알겠어요 내가 그냥 감수하고 살았다고 해보자면 다 받아주고 산 거야 본인이 가르치고 산 것도 맞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사람이 있고 매력이 있어서 부부가 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씩은 있어야 돼요 남자는 남자도 있어야 되고 여자는 또 여자스러운 게 있어야 돼 그쵸? 근데 이게 좀 반대라고 했잖아 반대니까 또 잘 맞춰진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본인이 조금 많이 가르치고 신랑은 가르쳤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르치고 이해해주고 끌어주고 살아온 거다 그쵸? 그래서 하지만 완전 반대라고 했잖아 반대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또 똑같아도 못 산다고 하는 소리 많잖아요 그렇죠 똑같아도 못 살아 그러니까 완전 반대니까 산 거지 적당히 반대였으면 내가 보기에는 둘 다 못 살아 본인이 보자 남자 같은 경우가 가정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자식을 낳아도 호래그 사주가 좀 강하거든 아 그래요? 남자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누굴 만났냐 본인이 좀 베푸는 사주예요 내가 아까 써놨거든? 적으면서 베푸는 사주를 흔히 말하면 그냥 큰 중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업을 가져도 누구 선도하거나 가르치거나 봉사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흔히 많잖아요 사회복지사든 노인 요양원이든 이런 것도 봉사하는 거잖아요 돈을 받지만 어쨌든 그런 일은 뭐 힘든 일이에요 사람을 잘 안아주고 닦아주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 사주가 딱 그래 사람을 챙긴다 뭔지 알겠죠? 공부를 많이 했으면 선생님이 돼가지고 애들을 챙겼을 거고 공부를 안 했으면 또 다르게라도 애들을 선도해줬을 거고 뭐 노인 요양원을 또 이렇게 또 뒤늦게도 공부해서 또 이렇게 했을 거고 뭐든지 내가 조금 챙기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신랑도 내가 챙기고 산 거야 그래서 신랑이 가정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보면 막둥이는 내가 봐서도 성향이 좀 괜찮아 얘 같은 경우는 좀 고지식하다 하면서도 좀 개방이 되는 사주고 자기 마음대로 근데 큰 애가 조금 막혀 있는 사주야 큰 애가 얘가 좀 고지식하다 이거야 그렇죠 융통성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얘가 아버지를 닮았고 똑같아요 막내가 엄마를 닮았다 알았죠? 맞죠? 그래서 얘는 좀 트여 있고 좀 두루두루 가 근데 큰 애는 샌님 같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트여 있는 자식도 내가 보기에는 그닥 엇나가는 사주가 없고 여기 큰 애 또한 내가 보기에는 샌님 같으니 엇나 갈 수도 없다 없어요 그래서 속쌉이는 자식은 없고 신랑은 평생 본인이 이렇게 그럼 평생 갈까요? 라는 저번에도 저희가 둘이서 캠핑 가서 불망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 남편도 저랑 이제 계속 요즘 트러블이 있다 보니까 애들 크고 나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애들 크고 이제 자립하면 각자 인생 사는 거다 뭐 둘이 뭐 어디 다닐 생각 하지 말고 각자 인생 살자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도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래 각자 좋은 거 하고 살아야지 이러더라고요 근데 각자 인생을 사는 거다 라고 한 얘기 본인이 나중에 신랑보다 더 그걸 못해 아 정말요? 응 본인이 외로움을 더 많이 타 신랑보다도 신랑은 뿜어내지만 본인은 속으로 타거든 그래서 속에서 턴 놈이 나중에는 뱉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둘 다 뭐 신랑도 자기 아내 버릴 사주도 못 되고 맞아요 근데 버릴 사주가 못 되니까 감고 사는데 이 사람은 웬만한 여자 만났으면 여자가 도망가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인정하고 드릴 거예요 근데 본인이니까 큰 중이다 보니까 그냥 염불하고 사는 거야 가르치면서 제가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웬만한 여자 같았으면 일단은 뭐 이래 하면서 그냥 만만하게 보고 싸우다가 야야 하고 이제 끝나 딱 그 사주가 있어 그냥 내가 쉽게 표류해 준 거예요 대신 나중에는 신랑은 혼자 살아가라면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 사주는 그게 있으니까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허전해서 다시 안 되고 또 꼭 그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나중에 신랑이 야 그래도 뭐 이렇게 한번 마음을 흔들잖아 본인은 또 다시 한번 너그러워져요 마음이 내가 봉사하는 사주라 그랬잖아 봉사하는 사주는 남을 더 많이 이해해 주고 안아 주는 거야 그래서 나보다도 그게 강해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자 남편은 뭐 그냥 항상 샌님 같은 일하고 살아갈 거고 사무적이고 이 사람은 시키는 거 알아서 잘하면 되는 사주고 꼼꼼하고 본인 같은 경우는 항상 생각은 많은데 실천하지 못하고 많이 지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아 생각이 많아요 진짜 하고 싶은 게 지금도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애기를 봐요 제가 애기를 좋아하니까 역시 애를 보고 있는 것도 중요해 아기를 너무 이뻐하고 너무 좋아해요 아기를 그래서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좋아서 하지만 이제 엄마들이 처음에 이렇게 가면 인터뷰를 하고 이제 뽑잖아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가서 애기를 보면 내가 아이를 정말 좋아하고 자기 아이를 이뻐한다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연을 맺으면 이게 그냥 오는 연이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어쨌든가 스쳐 지나갔다고 해도 이 연은 그냥 지나가는 연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연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남의 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무슨 일을 또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건 제가 말하려면 구상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이 있는데 순수 제 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나 이런 데서 좀 도움을 받아서 제 아이디어를 좀 내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참을 수 없고 욱하는 사람 살인 저지르고 이러잖아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몰라 타고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뭔가 사주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직장인들도 그렇고 엄마 애 키우는 육아들 육아하는 엄마들도 그렇고 좀 편하게 그러니까 한 번씩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그게 미술치료 같은 걸 하는 것처럼 여러 방이 나눠져서 예를 들면 뭐 토마토가 아니더라도 물풍선이라도 막 벽에다 던지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물풍선 안에 물감을 넣어서 작품성을 한다고 이렇게 던져서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런 놀이 비슷한 미술 있잖아요 아니면 그 하얀 벽에 그냥 내가 그리고 싶은 거 막 그리는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리는 거고 자기가 화강 아니지만 그렇게 붓질을 크게 크게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가 되거든요 제가 그 저희 둘째 아이 학교 행사에서 그걸 하면서 되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더라고요 같이 작품을 하는데 큰 도화지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색칠하고 그리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미술 쪽 그러니까 막 노는 미술 이런 식으로 옛날에 막 머리 감은 뭐 돈 주고 항아리 깨고 나오고 뭐 칩이 부시고 나오고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트레스 해소방이라고 시계교는 어떤 힐링적 스트레스 해소방을 얘기하는 거네요 맞아요 폭력적인 것보다도 네 그림으로 예술로 놀이로 옷을 막 더럽혀도 되고 물감으로 더럽혀도 되고 그렇게 그건 아이들한테 참 좋겠다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좋긴 하겠지만 일단 아이들이 먼저 많이 접할 수 있고 그래서 학교랑 연계가 돼서 서울시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 학교랑 연계가 돼서 그런 걸 한 번씩 미술 수업으로 가둬져 있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하고 오면 아이들도 좋지 않을까 한번 의뢰 해봤어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때 박원순 시장 있을 때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오세훈이잖아요 오세훈은 너무 싫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걸 내가 이제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데 내가 자금이 좀 많으면 그냥 처음에 뭐 너무 이렇게 많은 소득을 바라지 않더라도 입소문 타고 하다 보면 좀 시간 흐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럴만한 자금도 안 되고 또 연계를 하려면 서울시나 이런 데 끼고 학교 이런 데 서울시 같은 거 끼면 학교 같은 데는 뭐 이런 데 연계해 가지고도 그 하나의 수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크게 생각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생각으로만 지금 하고 있어요 작게라도 실천해 보세요 본인이 나는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할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음이 있는 대로 왜냐면 어떻게 보면 본인이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 지금 봉사차를 사려는 거잖아 그것도 있고 반반이에요 그죠? 돈이 없으면 또 못 사니까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그러다 보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다보면서 그게 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유행이 되다 보면 또 시에서도 냄새 맡을 수도 있는 거고 요즘 아이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고 맞벌이 부분 때문에 또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을 많이 안 낳으니까 인구 문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 나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본인이 강하게 조금 자극하면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책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는 안 돼요 지금 내려와고 바뀌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정부에서는 어렵다고 봐요 내가 보기에는 일단은 정부에서 어렵든지 지원이 되든 안 되든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야 해가지고 한번 뭐 요즘에 찍어서도 올리잖아 유튜브에 네 근데 저희가 늦게 결혼해서 늦게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둘이 아들만 있잖아요 그럼 아들이 자립하기까지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70까지는 둘 다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서 남자애들은 진짜 키우기가 힘든 현실이에요 뭐 이렇게 자립할 때까지 군대 갔다 와야지 또 학교 만약에 간다 그러면 학교 졸업해야지 그러면 서른이 훌떡 넘어가는데 아무런 자본 없이 또 뭐 결혼을 하거나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노후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애들도 제가 보기엔 음 그냥 본인도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고 생각을 넓게 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이 사주가 또 큰 중이고 하다 보니까 내가 큰 중들은 공무원들이 많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 주거든요 뭐 뭐 저기 대통령도 큰 중 사주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본인도 뭐 굳이 두들긴다면 뭐 오세훈이든 누구든 간에 두들긴다면 박원석이든 내가 보기에는 그냥 너무 하지 말고 그 노력을 그 노력을 해보면 본인도 생각이 항상 가벼워 본인도 생각은 머리는 좋은데 생각이 가볍단 말이야 뭐가 돼서 안 되고 뭐가 돼서 안 되고 뭐 이런 것보다도 될 때까지 한번 해봐요 내가 보기에는 아이도 괜찮고 시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흡수가 될 수 있는 그쵸 근데 저희 남편이 제가 뭔가 크게 좀 하고 싶다 라고 하면 항상 앞에서 제재해요 제재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제재하는 거 남편을 가르치고 살았는데 그 제재하는 데서 내가 꺾이는 건 내 의지가 약한 거고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시장 때문에 안 된다 바뀌어서 이번에 시장도 한번 두둘겨봐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안 된다 그게 뭔지 알아? 내가 안 되는 그냥 핑계야 내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솔직히 중들이 쉴 때는 아주 그냥 늘어지게 쉬어요 생각은 깊은데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좋은 생각 같아 그러면 노력하는 자가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열매도 아주 달고 그죠? 그런 것처럼 생각은 많은데 실천을 체계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 본인은 알았어요? 빈틈이 많아 맞아요 그래서 넓게 생각하는 건 잘 아는데 거기서 이제 그거를 가려면 세밀하게 꼼꼼하게 가야 쓸 수 없이 이뤄낸단 말이야 또 실수가 있더라도 보강하게 되고 근데 너무 공중 뛰어넘는 생각은 잘 아는데 그 속에 허당이 많다 맞아요 알았어요? 본인 사조에 그게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꼼꼼하게 점검하고 세계적으로 하고 문을 한 번에 열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내가 그러잖아요 작게라도 그 얘기가 그 얘기였어 그러면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이야 본인은 그것만 해 나가면 돼 한 방이 안 돼 알았죠?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필요 없고 내 생각에 그러면 내가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두들겨 보세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두들겨 봐 그러다 보면 내가 보니 열릴 것 같고 회원도 나쁘진 않으니까 복은 있겠어요? 솔직히? 복이라는 건 무슨 복을 말하는가 재물복? 임복, 재물복 임복은 있어 임복은 있어 근데 내가 그 임복을 막 거느리진 못해 본인이 우뚝 서긴 하거든 근데 우뚝 서는데 그 사람들을 본인이 리더해서 거느리고 하면서 뭔가 흡수시켜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기가 힘들어 그래서 사람은 주변에 많으나 많은 것 자체도 임복인데 내가 활용을 잘 못하는 빈 구석이 많다는 거야 허당끼라고 하죠 그거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그 말도 참 기가 막히고 아이디어도 잘 낼 수 있는 사주 뭐라도 좋고 리더십도 있을 수 있는데 꼼꼼하게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갈려는 그 마음이 부족하다 알았죠? 뭐든지 실천할 때 조금씩 세밀하게 급하게 먹지 말고 가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아이디어도 좋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딱 시국적으로 봤을 때 뭐 시장을 떠나고 대성경 떠나가지고 시국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 위한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본인이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의견들도 수립하고 주변에 사인들도 좀 받고 이래서 여론조사 설문조사도 하고 하는 그런 행위 그렇게 해서 시에 가서 딱 하면 내가 보기에는 된다 봐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큰 중은 항상 이래도 허 이래도 허 한단 말이에요 진짜 중은 그런데 조금 세밀하게 허 하지 말고 라고 알았죠? 아 해 아 알았죠? 그냥 내가 보기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냥 뭐 재물법 이런 거는 노력하면 누구나 다 재물도 조금씩 지어지는 것이고 크게 한 방에 오는 재물법은 없다 애들은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어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무난하게만 넘어가고 큰 애도 공부 잘할 거고 작은 애도 뒷공부 터가지고 그래도 인기도 많을 거고 나중에는 잘할 거예요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